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9년 제1회 산업안전기사 필기 기출문제를 저하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문제 풀기 전에 간혹 한 번씩 말씀드리죠. 해설과 해답과 또 답안이 없는 이 상태에서 즉 문제만 보고 저와 함께 풀어보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요. 또 도움이 되는지 정말 한번 느껴보셔야 됩니다. 저는 오프라인 강의라든지 여러 곳에서 강의를 해보면서 이 필요성을 너무 절실히 알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풀이할 때도 해설을 띄워놓고 같이 읽어나가는 것보다는 여러분들도 잠시나마 책을 좀 덮어놓고요. 이 내용을 같이 보면서 없는 상태에서 제가 답을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틀리든 맞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먼저 한번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왜 그런지를 알아보셔야 돼요. 왜냐? 후두엽이 아닌 전두엽을 움직여서 해마에서 좀 더 쉽게 빠르게 기억하게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다 한 번씩 체험을 합니다. 그렇죠? 이 상태에서 내 머리가 지금 답을 찾아야 되네라고 느끼는 것하고 답이 있는 상태에서 읽으면 되라고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아주 크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함께 또 경험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1번 문제. 안전교육방법 중에서 학습자가 이미 설명을 듣거나 시범을 보고 알게 된 지식, 이미 다 공부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연습을 하여 작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실제로 연습을 해보는 거죠. 이게 실현법입니다. 그렇죠? 실현법은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돼요. 이 내용이 실현법으로 나올 수 있는 게 거의 다 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답은 실현법이죠. 모의법이 뭘까요? 그럼요. 모의법은 현장 상황을 재현해 놓는 겁니다. 그렇죠? 군인들이 시가전 연습을 할 때에 창문이나 벽이나 건물이나 이런 걸 실제로 만들어 놓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는 모의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토의법은 토의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시범이라는 것은 분명한 동작을 제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시범이고요. 실현이라는 것은 설명을 듣고 이미 알게 된 지식이나 기능을 직접 실제로 연습을 해보는 것을 우리는 실현법이랍니다. 다시 한번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2번입니다. 제1선의 감독자를 대상으로 관리감독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1선에 있는 감독자는 관리감독자죠. 지도하는 방법이나 작업 개선 방법 등의 주요 내용을 다룬다 그랬습니다. 관리감독자 교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몇 가지 형태로 알아두시라고 그랬는데 TWI라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냐?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하는 걸 먼저 알아두셔야 되고요. 역으로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무엇인가 해서 또 TWI 이렇게도 출제가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렇죠? 내용이었습니다. 이 TWI의 내용은 그럼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게 또 나옵니다. 자, 이걸 영어 단어를 잘 아시는 분들은 좀 하기는 수월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다 보면 영어 단어를 또 굳이 다 알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 때문에 단어를 외우기가 힘드신 분들은 또 이렇게 안기법으로 정리하는 것도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소외를 해드립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면 자, 밀어서 이렇게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편안하게요. 밀어서 이렇게 해서 밀어서 방에서 지도 그리고 있는 인간은 안전하다. 이렇게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밀어서 방에서 지도 그리고 있는 인간은 안전하다. 그러면 JMT, 자, 잡과 트레이닝은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JMT, JIT, JRT, JST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 나올 수도 있고 또 우리말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에 관한 것, 작업 방법, 그 다음에 작업 지도, 가르치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또 근로자들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해당되는 것은 다음적으로는 그러시냐. 이래서 JIT 이렇게도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지도라는 것이 바로 가르치는 방법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 관한 사항이고요. 안전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CFT에 해당되는 사항이죠. 그래서 우리말로도 알아두고 영어로도 같이 알아둘 수 있는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TWI에서는 나올 수 있는 게 이 형태입니다. 관리감독자, 다도는 관리감독자를 대상하는 TWI 그리고 그 내용에 해당되는 것. 이 정도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답은 TWI죠. 그렇죠? 1번입니다. 그렇죠? 다시 한 번 더요. 작업방법, 작업지도 가르치는 것. 인간관계훈련, 안전훈련에 관련된 사항. 아주 중요합니다. 3번. 사고의 원인분석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통계적, 원인분석, 종합적, 크로즈업, 관리도. 종합적 하는 것은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통계와 크로즈와 그 다음에 관리도. 이 세 가지는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통계적이라는 것은 막대 그래프를 얘기하는 거였죠. 큰 값에서 작은 값으로. 그래프를 막대기로 이렇게 그려놓으면 큰 값에서 작은 값으로 순서대로 하면 보기에 아주 편리합니다. 그렇죠? 크로즈 분석이라는 것은 중복되는 게 있어야 되겠죠? 크로즈 말 그대로 수학에서 얘기하는 교집합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여기에도 속하고 여기도 속하는 것을 한 번에 딱 나타낼 때 아주 편리하죠. 관리도는 뭡니까? 관리도는 추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죠? 추위, 흐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흘러가는 정도 월별 또는 연도별. 지금까지. 주식시장에서 저는 잘 모릅니다만 아마 사용하는 그래프들은 아마 관리도에 관련되는 걸로 관리도로 표시를 해주면 흐름을 잘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거 외에도 특성요인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의골상이라는 고기뼈 모양으로 분석한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로 표시해 주는 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정리하자 했었죠. 지금 앉는 것은 종합적 원인 분석.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파렛두덕. 큰 값에서 작은 값. 다른 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특성요인도 의골상이고 인과관계로 표시하는 것. 크로스 상호, 밀접한 상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 공통 부분이 있을 때 나타내기가 좋지요. 그 다음 관리도는요. 추위를 파악한다. 흐름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꼭 정리하시고.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렇죠? 4번. 국제노동기구의 산업재해 정도 구분해서 부상 결과 근로자가 신체장애정급 제12급 판정을 받았다면 이는 어느 정도의 부상을 의미하는가? 그랬습니다. 참 문제를 잘 출제했습니다. 그렇죠? 단순 암기로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게 뭘까라고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비해서 이해도 하고 감을 잡기 위해서 개념을 파악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건 ILO에서 산업재해 정도를 구분하는 게 뭐였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사망이나 마지막을 빼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가운데 있는 노동불능상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가지가. 그러면 연구 전 노동불능이 있었고요.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보면 연구 일부 노동불능이 있습니다. 그렇죠? 일시 전 노동불능이 있습니다. 일시 일부 노동불능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는 거 사망과 응급처치를 빼더라도 네 가지 분류 방법은 좀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대략적인 의미는 어느 정도냐 하는 거죠. 심각한 정도다 이래 보시면 되는데 영원히 신체 전기능을 노동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부상 이럴 경우 연구 전 노동불능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의사가 진단하기에 평생 당신은 이 일을 이제는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연구 전 노동불능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연구 일부 노동불능은 연구이 신체 일부분이 노동을 할 수 없습니다. 꼭 신체의 어느 부분을 절단하지 않더라도 잘못하면 또 절단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기 쉬운데 절단하지 않더라도 어떤 기능이 상실되어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그런 신체의 부분이 있다면 연구 일부 노동불능이 되겠죠. 일시 전 노동불능이라는 건 일시적으로 신체적으로 신체적인 기능이 노동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병원 침대에 누워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사가 입원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3개월간 입원하세요. 그러면 3개월 동안은 병원 침대에 누워있어야 됩니다. 병원에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일시적인 기간 동안 신체 전 기능이 병원에 있기 때문에 노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일시 일부 노동불능은 깁스한 걸 아시는 거 아시면 된다. 그렇죠? 기부서, 깁스. 깁스하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팔만, 다리만 사용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될 것이 연구 전 노동불능이라는 것은 우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신체장애 등급을 나누어 놓죠. 1급에서 14급까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중에서 1급에서 3급 4급이 왜 나옵니까? 그렇죠? 1급에서 3급까지가 사망과 동일한 그렇죠? 사망과 동일한 즉, 1급에서 3급까지는 사망과 동일한 근로손실 일수를 줍니다. 그게 이제 7,500일이죠. 사망이 7,500일인데 영원히 신체 전 기능이 노동할 수 없다면 사망이 아닐지라도 1급에서 3급에 해당되는 것은 사망과 같다라고 보고 7,500일로 근로손실 일수를 줍니다. 그렇죠? 우리가 재해율 계산할 때도 나왔었죠. 영구 일부 노동불능은 그러면 4급에서 14급까지로 분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날짜가 다 다릅니다. 그렇죠? 자, 일시 전 노동불능 하는 것은 일종의 휴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또 의미가 비슷하다. 그래서 재해율을 계산할 때 근로손실 일수 계산할 때는 휴업일수 일시 전 노동불능에 해당되는 휴업일수에 곱하기 365분의 300으로 환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했던 거 있었죠. 무조건 이 300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렇죠? 출제하시는 분이 이걸 270으로도 할 수 있고 280으로도 할 수 있고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근로일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연간 근로일수는 우리가 300일로 잡기 때문에 300을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충분히 풀 수가 있겠죠. 12급 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12급이 아니라 14급이나 5급이나 6급이나 7급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연구 1부 노동불능에 해당이 되겠죠.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1급, 3급, 4급에서 14급 휴업재 휴업재라는 것은 재해율을 계산할 때는 강도율을 계산할 때 주로 휴업일수가 얼마다 이렇게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휴업일수가 주어질 때는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죠. 또는 이 휴업일수는 의사 진단에 의한 손실일수라는 말과 의미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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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